1. 병원의 출입구 및 동선 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입원 환자의 보호자 출입구는 외래 진료부에 둔다. 2. 눈부심의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글레어 존에 광원을 설치한다. 3. 플랫슬레브에서 기둥에 의한 슬레브의 편칭 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이 아닌 것은 3. 기둥 철근양 증가. 4. 호텔의 종류 중 연면적에 대한 숙박 관계 부분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가장 큰 것은 4. 커머셜 호텔. 5. 사무소 건축의 코어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좋지 않은 것은 1. 전기입상관 등은 분산시켜 외기에 적절히 면하게 한다. 6. 실내 환기에 주된 목적이 아닌 것은 3. 기류 속도 조정. 7. 다음 양식지 붕틀 중 왕대공지 붕틀에 해당하는 것은 1번. 8. 경사지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각 호마다 전용의 정원 확보가 가능한 주택 형식은 1. 테라스 하우스. 9. 연면적이 천혜미인 건물을 2층에서 10층까지 임대할 경우 이 건물의 임대율은 3. 81%. 10. 만약 실내 공기 중에 CO2 농도가 1000ppm이라 하면 실내의 공기 중에 CO2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가? 2. 0.1%. 12. 상점의 판매 형식 중 대면 판매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판매원이 정의치를 정하기가 용이하다. 12. 다음 중 주로 인장력을 부담하는 철물이 아닌 것은 4. 스터드볼트. 13. 도서관 계획 시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장 내 확장을 고려하지 않고 여유 공간을 최소화한다. 14. 건축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 조건이 비슷한 여러 나라가 서로 다른 건축 형태를 갖는 것은 기후 및 풍토적 요소 때문이다. 15. 다음 지붕틀 부재 중 압축 응력에 저항하는 부재로만 조합된 것은 3. 빛대공 자보. 16. 실내 조명 설계의 순서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은 2. 소요 조도의 결정. 17. 백화점 건축의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엘리베이터보다 설비비가 매우 낮고 구조 계획이 단순하다. 18. 상정 건축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용 편의를 위하여 고객의 동선은 단순하고 짧게 구성한다. 19. 조적 구조에 있어서 통줄눈을 피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20. 아파트 단면 형식 중 복층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소규모에 유리한 형식이다. 22. 급탕 배관에서 콘크리트 벽의 관통 부위에 슬리브 배관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관이 자유롭게 신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2. 결합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배수 수직관이 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한 통기관. 23. 양수 펌프가 수면으로부터 2.5m 높은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 이때 수호는 32.5도씨이고 32.5도씨 물의 포화 증기압은 50kPa이며 수면 위에는 표준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다. 이 양수 펌프의 1유읍 이병정은 2. 약 5.0m. 24. 수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BOD 제거율 값이 클수록 처리 능력이 양호하다. 25. 원심식 펌프로 회전차 주위에 디퓨저인 안내날개를 가지고 있는 펌프는 1. 터빈 펌프 26. 간접가열식 급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의 급탕설비에 사용할 수 없다. 27. 대변기의 세정급수 방식 중 하이탱크식과 로우탱크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합종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8. 급수배관 설계 및 시공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평 배관에서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진공방지 밸브를 설치한다. 29. 천헤치의 급탕을 전기온수기를 사용하여 공급할 때 시간당 전력 사용량은 4. 73.7kWh 30. 다음 중 사이폰 트랩에 속하는 것은 1. 피트랩 31. 두 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이음부의 나사회전을 이용해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는 신축 이음수에는 4. 수입을령 32. 급수관경 결정시 필요 없는 사항은 1. 수하표 33. 아파트 1동 50세대의 급탕설비를 중앙공급식으로 하는 경우 1시간당 최대 급탕량은 2.3300H 34. 압력탱크방식 급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전력 차단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35. 다음 중 배관의 피복 목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4. 방진 36. 배수배관에서 청소구의 원칙적인 설치 위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배수수직관의 최상부 또는 그 부근 37. 다음 설명에 알맞은 유체 정역학 관련 이론은 1. 파스칼의 원리 38. 층류와 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총류에서 난류로 천이할 때의 유속을 평균 유속이라고 한다. 39. 다음 중 펌프에서 캐비테이션 현상의 방지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흡수관을 가능한 길게 하고 광경을 작게 한다. 40.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따른 경도 기준으로 오른 것은 2. 300mgl을 넘지 아니할 것 41. 수증기를 만드는 원리에 따라 가습장치를 구분할 경우 다음 중 수분무식에 속하는 것은 3. 초음파식 42. 진공환수식 증기난방에서 리프트 피팅을 해야 하는 경우는 1. 방열기보다 환수주관이 높을 때 43.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천장취출구는 44. 맹방부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5. 유량조절용으로 사용되며 유체의 흐름 방향을 90도씨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밸브는 46. 전열 교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기 대 공기의 열 교환기로써 습도차에 의한 장렬은 교환 대상이 아니다 47. 환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좋지 않은 것은 3. 제2종 환기란 급기팬과 배기팬이 모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48. 덕트의 치수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등속법에 의한 덕트의 많은 풍량을 송풍하면 소음 발생이나 덕트의 강도상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일정 풍량 이상인 경우 등마찰 손실법으로 결정한다 49. 증기트랩의 작동원리에 따른 분류 중 기계식 트랩에 속하는 것은 1. 버킷 트랩 50. 공기조화방식 중 전 공기방식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51. 다음 중 송풍기의 풍량 제어 시 축동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제어방법은 사토출댐퍼제 52. 냉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흡수식 냉동기는 열 에너지가 아닌 기계적 에너지에 의해 냉동 효과를 얻는다 53. 추결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호텔의 공공부분과 같이 간헐 온전이 심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54. 보일러에 관한 설명사 관리 보일러는 보유수량이 많으므로 일반 공조용에 많이 이용된다 으로 옳지 않은 것은 55. 급기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송풍량을 변화시켜서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공기조화 방식은 4변 풍량 단일 덕트 방식 56. 다음 중 상당 외기 온도의 산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구조체의 열관리율 57. 습공기선 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습공기를 가습하였을 경우 노점 온도는 낮아지나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58. 사무실의 크기가 10m x 20m x 3m 이고 제실자가 25명 가스날로의 co 발생량이 0.5 mh 1대 실내 평균 co 농도를 5000ppm 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 환기 횟수는 1. 약 0.75 h 59. 다음 그림과 같은 냉수 배관 계통에서 0.의 냉수 순활량은 2. 이며 물의 비열은 4.2 kj kgk 물의 밀도는 1 kgl이다 2. 약 119리터민 60. 1인당 소요 면적이 5제곱미터이고 사무실의 면적이 500m일 때 인체 발생연량은 4만 200W 61. 각종 광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저압 나트륨 램프는 인공광원 중에서 연색성이 가장 우수하다 62. 콘덴서에서 급한의 면적을 2배로 증가시키면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되는가 2배 63. 각종 센서로부터 전자적 신호를 받아 수치화된 디지털 신호로 제어하는 방식은 4. DDC 방식 64. 공조설비의 밸브나 댐퍼의 구동을 위하여 비례제어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조작기는 3. 모듀트럴 모터 65. 차동식 분포형 화재감지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스팟식 66. 가동코일형 계기에 관한 설명으로 지으친 3직류 전용이다 67. 단상변압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이 220V이고 정격부하에서의 2차 단자전압이 200V일 경우 전압변동률은 30% 68. 다음은 우괴소화전설비의 호수접결구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2. 40m 69. 백인 전열기 5대가 100V 전지의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열기 일대에서 소비되는 전략은 300W 70. 공동주택 부지 내에서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2. 0.6m 71. 단권 변압기에서 1차 권선의 권수가 100회 공통코일 권수가 60회일 때 2차 축전압은 얼마인가 2. 60V 72. 옥내 소화전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하 10도씨 이하의 추운 곳에서의 배관은 습식으로 한다 73. 스프링클러 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주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 배관을 통하여 가지 배관을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74. 엘리베이터 설비에서 도어의 안전장치로서 승강장 도어가 열린 상태이다 모든 제약이 풀리면 자동으로 도어가 닫히도록 하는 장치는 2. 도어 클로저 75. 평영삼상 교류에서 각 상간의 이상차는 320도 76.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제가 남는 화재를 의미하는 것은 1A급 화재 77. 차속의 단위로 사용되는 것은 4. 웨버 WB 78. 정보통신설비를 정보설비와 통신설비로 구분할 경우 다음 중 정보설비에 속하는 것은 3. 홈네트워크 설비 79. 어느 공장의 주파수 60HZ, 50KW인 사극 유도전동기가 운전되고 있다 2. 전동기의 동기속도는 2. 1800RPM 80. 전기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저항의 크기는 물체의 단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한다 8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상 단열기획에 대한 건축 부문의 권장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외벽 부위는 4단열로 시공한다 82. 다음에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무선통신보조설비 83. 공동주택에서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2. 20분의 1 84. 각 층의 거실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로 동일한 15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의 최소 대수는 3. 6 대 85.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일효 너비 기준이 좋지 않은 것은 1. 초등학교 마이너스 1.8m 이상 86. 종교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써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후반자의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4. 4m 87.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와 관련된 기준 내용이다 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신축 88. 용도변경과 관련된 시설군 중 영업시설군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교육연구시설 89. 다음 중축냉식 전기냉방설비의 설계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열교환기는 시간당 평균 냉방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90.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수영장 91. 헬리포트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오른 것은 3. 헬리포트의 주위안개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cm로 한다 92.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원칙적으로 최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4. 30m 93. 지하층의 비상탈출구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유너비는 1.65m 이상으로 할 것 94. 세대수가 4세대인 주거용 건축물의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은 2. 25mm 9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판매시설로서 연면적 600의 미인 것 96.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일반음식점 97. 다음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2. 기약 5000m이 미은 500명 98. 다음은 피난안전구역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3. 30개 99. 건축물에서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의 미인 건축물 100. 건축법 명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4. 발코니 4. 발코니 4. 발코니